정우지, 안녕? 왔어? 왜 이렇게 의미 없어. 나인이랑 화해 잘했다면서. 잘했어. 잠깐 얘기 좀 할까? 그래. 너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. 미안. 나한테 꼭 말할 필요 없지. 네 자유인데. 나 이상하지. 아니. 그냥 네 감정이잖아. 그렇지. 나도 이게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. 혼란스럽고 그래서. 스스로 찾고 있는 중이었어. 뭐 이렇게 됐지만. 매 gettin' 끝났다. 내가 내가 죽었고. 너가 어떻게 됐어. 나는 내 인생이 없었고. 나는 그 신 사랑을 맡았다. 내가 내 pler은 Rocco. 나는 내 입을 만한 것이다.